어둠은 너무너무 무효하게 찾아온다 누군가의 시선은 망설임을 부르고 어느새 빛을 지웠냅니다 단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빛을 갈면 안 부르는 않았지만 한 점에 빠진 듯 같은 것을 하염없이 했는데 그 어떤 곳과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한 채를 알 수 없는 시선 지선의 연계 순간의 두려움 우리를 도망치게 하고 빛을 원각하게 만난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만큼 또 얻은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질문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향하는가 어둠 속에도 빛이 있겠는가 빛이 있겠는가 우리는 진정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빛이 있겠는가 아 빛이 있겠는가 이낙에 해당 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될 거야 걱정 마 야 근데 우리 나중에 잘 돼서 무대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치? 그랬으면 좋겠네 너를 준비 잘 돼가고 난 나야 뭐 준비했으면 좋겠지 여태 끝까지 하고 우리 꼭 같이 붙어서 또 연락하자는 거야 그래 힘내자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그렇게 차고 잤나요 숨어져는 Yeah 돌아버리나요 Yeah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그렇게 차고 잤나요 숨어져는 Yeah 돌아버리나요 이 밤이 밤에 날도 울은 이 밤에 밤에 잘 가진 밤에 밤에 쉴 곳은 어디 있나요 이 밤에 밤에 날도 울은 이 밤에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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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그렇게 차고 잤나요 숨어져는 Yeah 참아버리나요 Yeah 왜 이렇게 힘들 걸까요 왜 그렇게 차고 잤나요 숨어져는 Yeah 돌아버리나요 이 밤에 밤에 달도 우는 이 밤에 밤에 찾아줘 My name My name 쉴 곳은 어디 있네요 이 밤에 밤에 달도 우는 이 밤에 밤에 찾아줘 My name 내 밤에 쉴 곳은 어디 있나요 하루하루 아침에 굴속에 춤춰 맞춰 쏟아지는 빛처럼 갈래 빛나고 싶어요 갈빛 밤 하늘을 보며 너에게 기대고 싶어 내 풍려 너는 너는 우린 웃어줘 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